1. 하트레이 발진기에서 교환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3. 인덕터 2. 다음 연산 증폭기를 사용한 회로에서 출력 파형은 1. 3. 다음과 같은 카르노 도표를 간략화한 것은? 4. 4. 시미트 트리거 회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외부 클로펄스가 필요하다. 5. 주파수 변조에서 다음 변조지 수중 대역폭이 가장 넓은 것은? 4. 4. 2 6. 다음 중 비동기식 카운터와 관계없는 것은? 1. 고속계수 회로에 적합하다. 7. 다음 중 그림에서 발진회로로 적합한 것은? 1. Z1 Z2 유도성, Z3 용량성. 8. 다음 중 식지수 341을 BCD 코드로 변환하면? 4. 001 1 0 1 0 0 0 0 1 0 9. 수정발진기는 그 발진주파수가 안정하여 널리 쓰이고 있다. 안정한 이유로서 가장 오른 것은? 4. 수정발진자는 Q가 매우 높기 때문에 10점 변조도가 50인 진폭변조 송신기에서 반성파의 평균전력이 40일 때, 희변조파의 평균전력은? 2. 450 11점 기억된 정보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리플래시를 해주어야만 하는 기억서자는? 3. 아래 2M 12점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접지 전류증폭률을 라고 하면 2m 접지의 전류증폭률는? 2. 13점 주된 맥동전압 주파수가 전원주파수의 6배가 되는 정류 방식은? 4. 삼상전파 정류 14점 다음 중 회로의 구형파 입력과 인가될 때 출력의 파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15점 그림과 같은 D형 플립플로브로 구성된 카운터 회로의 명치는 1 3진 맥 카운터 16. 2진수 2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면? 4G17. 신호의 표본각스에 따라 펄스의 진폭을 일정하고 그 위상만 변화하는 것은? 2ppm 18점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의 출력전압는 1 6 19점 전압증폭 이득의 40인 증폭기에서 10의 잡음이 발생했다 2 0.09 20점 다음 그림과 같은 교환회로는 1 21점 전송제어장치에서 회선접속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모뎀의 인터페이스 제어 22점 다음 중 마이크로파의 중계방식이 아닌 것은 1 간접 중계방식 23점 다음 중 FAX에서 동기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4 송신주사와 수신주사 속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24점 DTE와 DCE를 상호 연결하기 위해 기계적, 정기적, 기능적, 절차적인 조건들을 표준화한 것은? 3 DTE DC 인터페이스 25점 모뎀의 기능 중에서 디지털 신호가 1이나 0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1 스크램블 기능 26점 이동통신에서 사용되는 안테나의 특성을 나타내는 3 요소가 아닌 것은? 2 송신전력 27점 FM 수신기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4 IDC 회로 28점 다음 중 CCTV 시스템의 기본 요소로 구성된 것은? 1 철상장치, 전송장치, 화상처리장치 29점 ATSC 방식의 영상신호 압축 방식은? 2 MPH-2 30점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3 DSU 31점 다음 중 지구옥 시스템의 구성장치가 아닌 것은? 3 상향 주파수 변환기 32점 무선 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확산 스펙트럼 방식이 아닌 것은? 1 델타 변조도약 33점 다음 중 전리층 반사파를 이용하여 원거리 통신이 가능한 단파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통신 방식은? 1 SSB 34점 위성 통신망에서보다 효율적으로 채널을 사용하기 위한 채널의 선택 방식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정지할 땅 방식 35점 다음 중 FM 변조에서 주파수 편의가 일정한 한계를 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회로는 1 IDC 회로 36점 다음 중 전리층의 제1종 감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 기압에 거의 반비례한다 37점 다음 중 CATV 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장거리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가입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형태는? 4 향 38점 다음 중 팩시밀리 장치의 수신 기록 방식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2 유도 기록 방식 39점 다음 중 송수신기용 발진기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4 주파수 안정도가 낮을 것 40점 FM 변조에서 변조지수가 6이고 신호주파수가 3일 때 주파수 편의는? 38 41점 전송특성 열화 요인으로 크게 정상 열화 요인과 비정상 열화 요인이 있다 비정상 열화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주파수 편차 42점 다음 중 프로토콜의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데이터 압축 43점 지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재생중개에 의해 제거됨으로 누적되지 않는 잡음이다 44점 부호화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전송 신호로 변조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4 디지털 전송 방식보다 아날로그 전송 방식이 좋기 때문에 45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ARQ 방식은? 1-ARQ 46점 수신된 BPSK 신호는 반성파 성분이 없기 때문에 복조하기 위해 반성파 신호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반성파의 위상은 두 개의 위상 중 어느 하나에 되며? 는 수신 BPSK 신호와 반성, 8을 곱해 데이터를 복조하게 된다 이러한 2 47점 광섬의 케이블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4차 폐용동 테이프를 사용하여 노화가 없다 48점 채널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수신 측에서 오류로 제어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과정은? 2 채널 코딩 49.7비트 해밍코드 111,1101이 수신되었을 때 정확한 전송비트는? 4 1억 111,1101,150점 채널 대역폭이 152고 SWE 15일 때 채널 용량은 몇인가? 4 변곡조 방식은? 3 FSK 52.FEC 코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Pheriti 코드 53점 다음 중 가청 주파수 대역의 음악을 PCM 방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최소 표본화 주파수로 적합한 것은? 3 44 54점 다음 중 PCM 방식의 송신 측 과정으로 적합한 것은? 3 표본화 압축 양자화 보호화 전송 55점 다음 중 광통심용 발광 소자는 ELD 56점 PCM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이진 부호로 변환되는가? 3 부호화 57점 진공 중에서 광속도와 전자파속도를 비교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광속도와 전자파속도는 같다 58점 오류 발생 유부만을 판정하는 오류 검출 코드는? 3 수평 중복 검사 코드 59점 다음 중 전송무의 진포계곡이나 위상계곡에 의해 발생하는 부호강 간섭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장치는? 2 등화기 60점 사상 PSK에서 변조 속도가 1200보호일 때 데이터 신호 속도는 몇인가? 2 2400 61점 연산인 것은? MOV 61점 다음 불대수 공식 중 틀린 것은? 1X 플러스 영향 63점 정보를 기억장치의 기억 또는 읽어내는 명령을 한 후부터 실제의 정보가 기억 또는 읽기 시작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 64점 JK 플립플로드에서 J0K1로 입력될 때 플립플로드는? 3 0으로 변한다 65점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작업은? 4 디버깅 66점 다음 중 자기 보수 코드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그레이 코드 67점 다음 중 CPU의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의 OS 동작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인터럽트 처리 결과를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저장한다 68점 ROM과 RAM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 어느 ROM이나 한 번 쓰면 지울 수 없다 69점 오퍼랜드가 존재하는 기억장치 주소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장소의 주소를 명령 속에 포함시켜 지정하는 방식은? 2 70점 서부르틴의 호출에 이용되는 자료 구조는? 2 스텝 71점 다음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4 68 72점 다음 중 시 도지사가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할 때? 73점 공사업자가 품위 유지, 기술 향상, 공사시공 방법 개량, 그 밖의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것은? 1 정보통신공사협회 74점 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 방송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하는 회사는? 4 국선 75점 다음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용역업자 76점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내용은? 2 용역관 77점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은? 4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78점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할 수 있는 경우는? 2 동창관계인 경우 79점 실시간으로 동영상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으로 정의되는 것은? 3 초고속정보통신망 80점 다음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보호기 5 5 5 5 6 6 6 7